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의 테라운 코수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능 해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수능 화학 1이 조금은 친구들이 어려웠다고 하거든요. 1컷은 43정도 나와있고 2컷이 37쯤 되는데요. 이걸 공부하는 친구들은,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수능을 본 친구들보다는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가 많으니까 왜 1컷이 42, 43이 나왔을까? 2컷은 왜 37일까를 같이 한번 볼게요. 과연 엄청 어려웠냐? 그건 아니고요. 계산이 엄청 많았나? 그것도 아니었어요. 뭐냐면 처음 보는, 약간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한 독해력이 좀 중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알겠죠?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일단 선생님 문학마다 정답률을 써놨거든요. 이게 정답률이야. 92%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답률은 실제 수능을 본 친구들 중에서 90%가 나오잖아요. 90% 넘는 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다 맞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80%쯤 나왔다. 85%다. 그러면 몇 명은 실수했구나.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몰라서 틀린 친구는 없을 거야. 핵심은요. 보통 여러분이 틀리는 문항들은 정답률이 50% 위아래 정도.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되고 한 30%쯤 되면 아 이 문제는 좀 엄청 틀렸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한번 보자. 1번. 자 다음 일상에 쓰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. 아무도 안 틀렸을 거야. 그죠? 에탄올은 C2H5OH고 어디다 쓰느냐? 용도죠? 의료용 소독제로 쓸 수 있다? 없다? 있다. 그죠? 당연한 얘기고. 자 제섯째로서는 염화칼슘을 물에 녹이면 밑줄. 열이 발생한데 물에 녹이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발열 개념인 거야 흡열인 거야? 발열 가능인 거죠. 그쵸? 따라서 두 번째 것도 맞는 거고. 다음 세 번째 메테인.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. LNG의 성분이다. 이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. 자 세 번째 보기. 니은과 디귿은 탄소화물이네. 봐봐. 여기서 니은이 누군데. 얘잖아요. 야 탄소가 있어야 탄소화물이지. 그쵸? 얘는 탄소화물 맞아. 하지만 얘는 탄소화물이 될 수 없습니다. 화화물이라는 게 뭐예요? 탄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. 탄소를 가지고 있는 놈 중에서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애들이 결합해야 화화물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정답은 3번이다. 다음 2화. 다음 2주기. 이런 문제에 뚜그라미 쳐줘야 돼. 앞으로 문제 풀 때. 자 정답은 92% 엄청 쉬었다는 얘기죠. 자 루이점이라는 건데 여기 무슨 결합이야? 이중결합이잖아. 이중인데 양쪽에 이중결합할 수 있는 건 이중에서 C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되어야만 B공유가 이렇게 찍히겠죠? 이런 게 뭐야? B공유. 이게 공유. 얘는 CO2고. 자 Y가 역시 마찬가지야. 단일 단일 여기 이중이니까 여긴 C의 이중에 단일 단일이 되겠고 여긴 당연히 F죠. 그래야만 B공유가 세 쌍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산소의 두 방. 그렇죠? 자 질문. X는 누구냐? X는 산소지. 당연하다. 나에서 단일 결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? 단일 결합 개수가 나에서 두 개네요. 따라서 니은 틀렸고 B공유 전자상은 나가 몇 방이야? 셋, 셋, 둘, 여덟 개. 얘는 네 개. 따라서 B공유 전자상은 두 배이다. 그렇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다음 문제. 3번. 자 역시 보험 모델에서는 거의 필수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잘 안 틀려요. 자 정답 역시 엄청 높고요. 자 첫 번째가 뭐야? A 플러스. 가운데 B E 마이너스. 전자값이 두 개 옥탯이니까. 따라서 이거는 NA 플러스가 양쪽에 있는 거고 가운데가 O E 마이너스죠. 얘는 다시 말해서 NA2 O예요. 그죠? 자 그 다음 얘는 바로 단일 결합이죠? 여기 단일 결합이라는 건 C에 B에 D인데 자 C는 누가 봐도 수소 아니겠니? 그쵸? H가 되겠고 그 다음 놈은요. 자 B공유 두 방 있고 양쪽에 단일 결합이니까 O가 되겠으며 마지막 건 껍데기 세 개입니다. 조심해야죠. 이건 염소가 되겠네요. 그쵸? 자 기억 A는 전성 연성 전성이라는 건 금속에 대한 질문이죠. A는 나트륨입니다. 나트륨. 따라서 맞지? 그 다음 A와 D의 안정한 화합물 A랑 D랑 만나면 안정한 화합물의 이름은 ANACL이네요. 이용결합물질이고 1대1로 결합한다. 맞지? 자 C2B는 뭘까요? 자 C가 H고 그쵸? B가 5니까 C2B라는 건 H2O가 되겠고 B금속길을 결합했잖아요. 무슨 결합? 공유결합이죠. 정답은 5번이다. 이제? 다음 4번 핵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인데 아 문제 엄청 긴데 이런 걸 이제 빠르게 독해해야 되잖아요. 그쵸? 이런 건 가설이 중요한 거야. 자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에서 부분전환의 부호는 다른 분자에서 극성결합했을 때도 바뀌지 않는다? 이 말이 뭐야? 무슨 말일까? 오케이? 여러분 결합했을 때 부분전환은 누구랑 결합했냐가 중요한 거잖아. 자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랑 결합하면 자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뺏기니까 작은 애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야. 그치?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가설이 잘못됐잖아. 그렇죠? 여기에 똥글뱅이 기억이 들어가는 걸 찾아라 하는 건데 뭘까? 이 문제죠. 여기 H가 있고 H가 있는데 부분전환의 부호를 보는 거잖아. 여기 얘는 뭘까요? 델타 플러스죠. 얘도 델타 플러스거든. 전기문도 작으니까. 여기서는 O가 공통이네요. 자 얘가 마이너스겠고 여기도 마이너스죠. C랑 H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O가 산소가. 그치? 여기서는 C가 공통이니까 자 C랑 O 중에 누가 커? O가 크니까 플러스. C랑 F 중에 F가 크니까 얘도 플러스. 부분전환. 다음 얘는 H랑 결합했어요. N, N이 있는데 수소보다 세잖아. 마이너스. F보단 작으니까 플러스. 얘가 답이네. 이 문제인 거지. 그쵸? 여기서는 F가 공통이네요. F는 무조건 마이너스죠. 부분전환가.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. 정답 역시 꽤나 높은 건데 이 82%는 자세히 납득이 좀 안 돼요. 그쵸? 다음 5번. 자 76%? 에이 이거는 6월, 9월에 냈었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야. 사실은. 그치? 자 A3 플러스 자리에 2행계가 있거든요. 금속 산화환환 반응이라는 건데 A3가 2행계에다가 충분한 B를 넣었더니 충분하다는 건 얘는 다 반응한다는 거야. 여기서 그러면 A가 2행계가 나와줘야 돼요. 그러면 B, N 플러스 2행계가 생성됐다. 그러면 B는 몇 플러스에만 하는 거야? 3 플러스 2개를 내보내려면 몇 플러스가 2개 들어와야 돼? 3 플러스가 2개 들어와야지. 아직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은 이게 뭐야?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풀 수 있어요.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 전화량 관점인데요. 자 충분한 금속을 집어넣을 때 금속을 넣어서 반응할 때 전화량은 바뀌면 안 돼. 3 플러스가 2개면 전화량을 Q라고 쓰거든. Q가 3 플러스가 2개면 6인 거야. 여기도 Q는 6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2, 3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3갖 거예요. 이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C를 넣었더니 2 플러스가 N개 나왔다는 건 2, 3은 6이니까 3 N개 나왔어야지. 그렇죠? 자 격 M은 3 플러스가 되어야 하며 X는 얼마가 돼야 돼요? 3이니까 맞고 다에서 C는 C는 뭐 했을까? G가 양이온 됐다는 건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건 산화했다는 거야. 자기가 산화했으면 무슨 죄일까요? 환원죄지. 그렇죠? 따라서 D급 보기는 안 된다.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. 어려운 거 있어? 없죠 전혀. 실제 수능 본 친구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왔을 거예요. 5번까지 봤고요. 이어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.